스바니아 3장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문나라를 칼로 베였다. 성모퉁이의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업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고 거기에 살짜도 없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그대에는 내가 묻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 강 저 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의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오나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오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의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